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게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폭탄입니다. 선택을 안하면 둘 다 죽어요. 어디를 터뜨릴까요? 하나를 살리든 다 죽이든 당신이 선택해. 지금 폭탄 어쩌고 했는데? 경기 지연시켜봐요. 어디 기자예요? 제가 특종 때문에 그런 건... 중령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. 버리지마! 벌써 두 개 터졌고 둘 다 강동현과 관계 있습니다. 니들 알고 있었지? 황장님이 아닌 부장님이 맞혔으니까. 방법이 있겠지 그래도? 거리 700! 남은 시간 60초입니다. 남은 시간 60초! 일가 5분후! 작년 5분후!